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아람입니다 오늘 저는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최해병특검법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합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최해병특검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에서의 재의결 불결 역시 정해진 수순입니다 성과 없이 반복되는 정쟁을 끊어내고 하루 빨리 최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최해병특검법에 대해 반대해온 주요 조항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권과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입니다 여당은 각각에 대해 특검의 정치적 편향과 대국민 선전선동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둔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한합니다 오늘의 중재안은 국민과 야권의 최해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최해병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마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중재안을 수용하시기 촉구합니다 야당 의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최해병특검의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오늘의 저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이번 중재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고 최수근 해병과 그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부터 여야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공동 발의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